외교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과 기자증도 주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외교부 굿즈도 받을 수 있어 외교부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 외교부 블로그에 직접 취재한 기사를 게시하고 서포터즈 활동의 하이라이트인 토크콘서트 외교톡톡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재와 영상 두 가지 부문이 있고 국내 대학생은 물론 해외거주 대학생도 선발합니다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지원 가능하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많이 지원해주세요